ㄷㄷ 보셨죠? 그래서 왔다갔다를 이쪽에서 왔다갔다를 얘처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랑 같이 몸을 돌려서 가고 여기서 또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으면 던져주면 돼요 왼쪽 오른쪽 다 앞뒤로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 다동으로 다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몸을 딱 돌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가서 던져주세요 앞으로 던져주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자 기다렸다가 턴 기다렸다가 턴 혓 빠졌어 벌써 반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에서 시작해보세요 엄마를 하기 싫어? 부르세요 호드 넘었어 턴 턴 턴 돌려서 던지세요 그렇죠 다시 반대로 턴 누르세요 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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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턴 하세요 넘으면 주세요 넘었잖아요 집중력 또 떨어졌어 벌써 HARRIS 호주 RHODU 예스 Cloud 예에요 엄마가 재미없게 움직여보세요 레디 GOT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하는데 엄마는 로봇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재미없어 바로 세 벌이네요 가 가 보조 보조 가 뛰어야 돼 아이고 힘들어 바닥 빠졌어요 네 집중력 저어 집중력 저어 쉬어야 돼 아직은 좀 더워요 하기는 좀 더운 것 같네요 물 마셔라 자 쉬었다 하자 꼬리를 왜 내요 레오 애완견 놀이 중단 하지 마라 넌 애완견이 아니다 레오야 저 애완견 맞거든요 레오 레오 이제 와봐 엄마 안 쫄아 안 무셔 안 무셔 안 무셔 꼭지지심 관심 있어 착한 오빠지 즐거운 마무리 즐거운 마무리 해야 됩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노는거에요 노는거 그냥 안 넘겨도 상관없고 그렇죠 훨씬 빨라졌어 즐겁게 하는거에요 못 넘어도 괜찮아요 못 넘어도 상관없어요 즐거우면 되요 즐거우면 되요 둘 다 개나 사람이나 스트레스 안받고 가 불러올라 예 불러올라 던져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옷 넘어도 괜찮습니다 어디 호흡을 맞춰요 호흡을 호흡을 그렇죠 호흡 잘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어요 그렇게 맞춰 나가는거에요 오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졌어요 간다 가자 아이코 그래 그렇지 예 반 높였지만 그따위꺼 그렇지 레디 고 예 잘한다 예 예 잘해 지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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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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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잘했어 햄을 노리지마라 햄 햄 햄 잠시만 예 무슨 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뭔 소리래 이제 꼬리차 다 살랑살랑 꼬리차요 꼬리차요 아이고 이제 긴장 안해 긴장 안해요 이제는 그렇게 조금씩 좋아져야되는거에요 기분좋아 기분좋아 아까처럼 이제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심리가 사라졌어요 내가 막 격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이제 이 상태가 심리상태비되요 가까이 간다 간다 가요 뭐야 꼬리 다시 내려갔어 약간 부담스러워 방구 움직이면은 제가 시커먼시키고 하지만 괜찮아 strony까지 응원하시나요 근데 차 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 네 으 핸드폰만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란히 있어도 괜찮아? 감사합니다.